갑시다 출발 프리스타일 날씨가 근데 오늘 비타민 D는 못 받을 것 같은데? 언니 어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우산 들고 다니고 있으셔 우리 피크닉에 어떡해? 우리 피크닉에 어떡해? 우리 피크닉에 어떡해? Put your umbrellas down 아니, 얼마 만에 놀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왜 하필 피크닉 가는 날에 아직 포기는 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그럽시다 가는 길에 갑자기 비 멈출 수 있어 비 와서 피크닉은 못 갈 것 같은데 피크닉은 못 갈 것 같은데 왜? 왜? 이렇게 뭐해요? 그럼 우리 진짜 뭐해요? 보통 비 오면 다들 뭐해? 김치전 먹자 김치전 강혜린 요리? 네? 요리 도전 저 아직 계란말인데 저번에 캠핑카 하고 막 자신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레시피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계란말이 같은 김치전이 될 수 있어요 계란말이 같은 계란말이 김치전 맛있겠는데? 나쁘지 않았어 비 오는 날 더 집중이 잘 된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뭐? 정말요? 그럼 보드 게임 같은 거 잘 되나? 제가 옛날에 포닝 캘린더에 올렸었는데 아... I forgot the reason 음이온이었나?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잘 된대요 근데 그거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가? 갑자기 공항 U-turn 돌아와요 U-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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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공항 피클을 따가는데 우와 뭐가 아쉬운데 지금 우리 이거 다 쐈잖아요 근데 할 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할 게 많을 거 아쉬워 피클이 얼마나 중요한데 짜잔 뭐지? 하얀입니다 비록 피크닉은 못 가게 되었지만 여기 집캉스 집캉스 집캉캉스 이게 뭐야 거실에서는 단체로 보드 게임을 각 방에서는 컨셉트별 방캉스를 준비했습니다 원하는 집캉스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자 보드 게임 우리 요리도 해 난 휴식도 좋아해요 예스 나 피크닉 가려고 짐도 진짜 열심히 썼단 말이지 저도요 우리 풀어봐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다치지도 않았어 미 이건 하니언니가 선물해준 책이에요 진짜요? 원래 영어로 된 책인 줄 알았거든 포토그래피 좋아하니까 샀는데 여는 데 다 한국어 하나도 뭐예요 막 이러는데 얘 뭐지?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뭐지? 피크닉 가서 읽으려고 챙겨왔는데 집캉스라서 안 읽어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하니언니가 준 건데 제가 직접 꾸몄어요 오 예쁘구나 이어폰을 이렇게 가지고 민지언니한테 빌린 스피커예요 뭐야 마지막 하니언니가 오늘 도시락 싸주세요 왜 통만 챙기셨어요? 이제 싸야 되니까 제가 뭘 가주면 얘부터 오픈할게요 이거 제가 배드민턴 미니 배드민턴이거든요 미니 배드민턴이거든요 미니배드민턴이거든요 미니가 아닌 거 같아 공이 얼굴만한데요? 하니 얼굴만인데? 얼굴만해 아 여러분 근데 잘못된 게 채는 미니인데 공은 우리 피크닉 잘 갈 수 있었을까? 아니 저도 스피커 가져왔어요 그냥 돗자리예요 사과 그리고 폴라로이드 챙겼어요 뭐 항상 다닐 때도 폴라로이드 챙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많이 찍어요 좋아요 여기서도 찍으면 되죠 어? 지금 한 장 찍을래요? 그냥 좋아요 캠웅이?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언니 필름도 안 넣었어요? 아니야 필름이 없잖아요 준비해오세요 예스 It's my one 맞아요 일단 펄 어머 어머 되게 친한 팬이 있고 피크닉하면 게임 필수잖아요 젠가 약간 이런 블락 같은 게임 너무 재밌겠다 페인팅 같은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필수 피크닉 블랭켓 그리고 귀여워 그리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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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오케이 빠밤 빠밤 이거 내가 선물해준다 이거 혜인이가 선물해준 건데요 다음에 피크닉 갈 때 열어서 재워 재워줍시다 그리고 이거 이거 폴라로이드 캠브라 그리고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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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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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이걸 그냥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요? 이거 마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있잖아요 피크닉 갈 때 거기 씻는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썰어가지고 나뉘 파이널리 It's my turn 바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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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저희 진짜 골고루 카메라를 챙겼더라고요 짜잔 핑크 다이어리 귀여워 이거는 저의 새로운 다이어리인데요 그래도 오늘 새로운 날이니 특별한 날이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베개? 네? 베개? 베개 저는 피크닉 가서 잘 거야? 네 비타민 D를 받으면서 이렇게 잠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챙겼단 말이죠 와우 근데 엄청 저는 태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날이 어두웠었어 근데 날이 어두웠었어 다시 밝아졌다 아니 좀 아니야 어두워 아니야 어두워 어둡대 저도 오늘 실내지만 선글라스 쓰고 있을 거예요 겸치합니다 선글라스도 이동합니다 곰돌이 방 곰돌이 방 곰돌이 방 예쁘다 기단 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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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택! 우리도 방으로 봐야 되나? 여기서 할 걸 찾아볼까요? 나 샌드위치 만들어줄까? 다들 위해 샌드위치 만들어줘야 되겠다! 놀고 있어! 내가 만들어줄게! 냄새 좋아! 어떻게 예쁘게 자를 수 있을까? 놀다 보면 배고파질 수 있으니까 우와! 대박! 우와! 잘 만들었지? I want a piece of tomato! It's egg tomato and lettuce sandwich! 와우! 네, I trust that! 다니는 잘 만들 것 같은데? 맛있지? 피크닉 갔으면 언니가 이런 거 만들어줘 맞아, 이런 거 싸서 봐야 되는데 내가 샌드위치 다음에 피크닉 갈 때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줄게 오케이 오우! 오우! Just my time!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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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ound a bed I found a bed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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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짱 좋아! 오우! 빔페이스! 여기는 게임 유진지입니다! 여기 너무 편한데? 이거 뭐야? 귀여워! 오우! 예인 유진지에서는 특별한 새 정보 어, 인터넷이 필요하네 Bye, guys! What do you want to do? 게임 It's Zipkang's Bro Zipkang's E 우와, 완전 힐링하겠다 이... 이... 사실 오늘 엑스맨이에요 엑스맨이에요 다들 미션이 있어요 아니, 왜?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아... 아... 당했다 무슨 미션이세요? 어? 제가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요 난 너구리 야구리 What is this? 민지 언니 민지 언니 What is thi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안해, 혜리나 언니 아, 아 딜리나 오바 딜리나 오바 딜리나 오바 왜요? Zipkang's house 집kang's house 문이 잠겼대요 Hey! Everyone! Hey! Everyone! Come here! 언니들 큰일 났어요 저희 여기 갇혔어요 나 말했어 나 집kang's house 집kang's house 문이 잠겼습니다 집kang's house 문이 잠겼습니다 열쇠를 타서 빨리 이곳을 탈출하세요 나 아까 얘기했잖아 잠시만요 우리 드러웠네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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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곰돌이 방 게임방이랑 여기 요리 코너 한 명씩 맡아서 합시다 우리 아, I got it! 오케이 방 안에 숨겨진 미션 도구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세요 다 수행하세요 미션 멤버 이름이 적힌 인형 다섯 개와 각각의 옷을 찾아 입혀주세요 단 미션 수행임이 모두 같은 방에 있어야 성공으로 인정됩니다 힌트를 얻고 싶다면 무정기를 찾아 힌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정기 이게 뭐야? 이거 뭔가 있어, 이거 아, 그럼 이거, 이거, 일단 오케이 여기다 올려놓고 곰돌이 방으로 곰돌이 방 다 같이 가야 돼요 엑스맨, 엑스맨 있냐? 엑스맨 엑스맨 I'm here I'm not, no 엑스맨 다시 왔다, 곰돌이 방 곰돌이 방 곰돌이 방, 우리가 왔다 여기 너무 예쁘다 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얘가 우어 자, 여러분 멤버 이름이 적힌 인형 다섯 개랑 그 옷을 찾아야 되는 거래 그러면 각자 인형 이름 담긴 어디 써 있는 거지? 잠시만 그러게요? 잠시만 일단 인형 다 모아보자 어? 혜인이 꺼, 혜인이 꺼 어? 혜인이 꺼, 혜인이 꺼 혜인이 꺼 어떻게 알아? 아, 나 내 거 찾았어 어, 내 거 어디 써 있어? 어? 이름 적혀 있어요 엄덩이, 엄덩이 확인해 엄덩이 확인해 엄덩이, 엄덩이 확인해 엄덩이, 엄덩이 확인해 엄덩이 확인해 엄덩이 확인해 민지, 민지 엄덩이 없어 엄덩이 없어 어, 이거 아닌가 어, 이거 뭔지 어, 죄송해요 어, 정신없어 없는 건 바닥에 내려놓을까? 있는 건 책상에 올려놓자 이런 인형들도 다는가요? 없어 없어 내려놨어 거기 없어 없어 내려놨어 거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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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있어요? 얘 없어요 다니엘! 다니엘! 옷을? 너는 왜 옷을 안 입어? 아니면 어디 안에 입은 거냐? 상자 안에? 나 옷 찾았다 옷 저 옷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혜인이 옷! 혜인이 옷! 오케이 내가 입힐게요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우리 시간이 너무 웃는데? 시간이 너무 웃는데? 우리 옷 찾았어요 어 찾았다! 옷 찾았다 제 옷이에요? 그럼 이거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혀줘야 되는 거다! 이거 내 거다! 어 내 옷이 없네? 어 내 옷이 없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참 네 옷 어디야? 나 내 옷 찾았어 박스 안에 잘 열어봤어? 없는데? 혜린이 거 없어? 아니 거 어떻게 돌아야 하니겠어 됐다! 어 됐다! 나 아까 혜인이 거는 그냥 바닥에서도 찾았거든? 그냥 약간 한 명만 잘 못 찾는데 여러분 혜린이 옷 찾아야 돼요 혜린이 옷 아 오케이 여기 하나 우리가 만나네 박스 안 연 게 있나요? 언니 여기 다 열어봤어요? 그치요 다 열어봤을 수 없는데 네? 그렇지? 헐 네? 그렇지? 여기 있다! 굿잡! 와우 땡큐 굿잡! 왜 어렵게 숨겨두셨어요? 각자 이름이랑 옷에 있는 이름이랑 똑같죠? 아마 당연하죠 우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일부러 첫 번째는 이렇게 쉽게 하신 것 같아 다른 거로 넘어갑시다 이제 와우 우리 다 보여줄 수다 짜잔 완성! 미션 완료! 오케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퍼즐 조각을 뭔가 조각을 받았어요 이거를 모아야 되겠다 이거를 모아야 되겠다 이거를 모아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받았죠? 다음 걸로 갈까요? 오케이 다음 미션하고 더 받읍시다 네 이런 거를 봤나봐요 미션이 성공하면 그 다음 어디지? 그 다음 요리 이번에는 미션이 김치 부침개를 5장 부쳐주세요 왜 나? 왜 나? 비오면 다들 뭐해? 김치전 먹자 김치전 먹자 김치전 먹자 미션 도구 레시피 페이퍼 밀가루 물 김치 식용유 큰 볼 국자 버너 프라이팬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난 자신이 없어요 찾아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말해줄게요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게요 레시피 페이퍼 밀가루 워터 김치 국자 버너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일단 김치를 찾았어요 밀가루 물 밀가루 빨리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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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가 어디 아 여기 서랍 열어봐요 서랍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국자 버너 프라이팬 자 국자 버너 아 여기요 여기요 오예 오케이 큰 불 레시피 페이퍼가 없어 지금 레시피 페이퍼가 없어 지금 레시피 페이퍼가 없어 지금 전화하다 여기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오예이 오예이 개 개 아 너 이거 이거 물 물 파운드 물 예 프라이팬 프라이팬 이랑 식용유 프라이팬이랑 식용유 프라이팬이랑 식용유 프라이팬이 없네 나는 프라이팬이었으면 어디에 숨겨 있었을까 프라이팬 어디 숨어 있어 잠깐만 여기 열어봤어? 여기 열어봤어요 없어요 여기 열어봤어요 없어요 프라이팬이 설마 저기 안 해요? 설마 저기 안 해요? 설마 저기 안 해요? 프라이팬이 없었어 프라이팬이 없었어 나는 휴식도 좋아해 저게 뭐야 그래야 내가 만들어볼게 저거 금고는 뭐지? 뭔가 미션 같은데 설마 저기 안 해요 프라이팬이 없었어 아 프라이팬이 없었어 아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아 이거를 조합해서 이거를 조합해서 저기를 풀어야 돼 프라이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 2. 2. 3. 2. 1. 3. 맞는 것 같아 빨리! 다 빼보자! 뭔가 있어 저 냉장고에! 잠깐만! 어떻게 풀라? 빙 휙 삭 6 루 웹 치 닭 면 빵 닭 제 쌍 닭 바 제 쌍 I have no idea! 허헉! 여기! 여기! 이 찍은 장소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찍은 장소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What do you mean? 조합하는 거 같은데? 재료! 재료! 없는 거 같은데? 아, 좋은 거. 재료? 재료왕. 재료왕? 재료왕이 필요하니까. 와, 이거 뭘까? 근데 여기 보면 힌트를 얻고 싶다면 무전기를 찾아 힌트라고 외치세요라고 했잖아요. 오 마이 갓! I found it! 아까! 저 아까 쉴 때 찾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힌트! 아,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다 빼달라고 하셨어요. 렉! 렉! 7도! 휙! 야! 그러면? 손! 재료, 빈, 닭, 닭, 칙, 닭, 닭. 아, 비도 아니잖아. 솔직히... 왕도 아닌 거 아니거든요? 왕. 근데 말이 되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말이 되는 게 이것밖에 안 돼요. 재료 바닥. 재료 바, 닭? 재료 바 닭? 재료 바 닭? 바닭? 바닭을 찾아봐. 없어. 재료의 바닥? 재료의 바닥? 재료의 바닭!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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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그거 난 천재야! 와 유! 2, 5, 5, 5 2, 5! 잠만 잠만 잠만요 밀가루, 물, 김치, 식용유 순으로 말해줄텐데 우리 아직 식용유를 못 찾아서 할 수가 없어요 식용유를 찾아야 돼 아 어떡하지? 식용유 아 어떡하지? 어! 찾은거! 어! 찾은거! 공공공공공 8 오케이 밀가루부터 오케이, you ready? Yes first number is 5 밀가루 5 물 8 8 2 식용유 0 0 오~! 된 건가? 안 된 거 같은데? 다시.. 다시 해보시다 뭐지? 안 돌아가 다시 해보시다. 한 번도 한 번도 나 한 번도 한 번도 왜 안되지? 거기 없어 꼭 이렇게 하나가 어렵게 숨겨져 있더라 야 빨리 다 뒤집어 다 열어봐 흰 흰 흰 흰 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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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기다려 지금 What's going on? 어려운데 마지막 거? 그 구슬아이스크림이 저의 피크닉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김밥이랑 유부초밥 아 유부초밥 저 유부초밥 진짜 좋아했어요 유부초밥파랑 김밥파 나뉘지 않나요? 유부초밥파 나도 유부초밥 난 김밥 유부초밥 난 유부초밥 난 유부초밥 난 둘 다 미션 도구는 인형이랑 인형 옷이고요 도구는 무슨 뜻인데? 툰스 문이 열렸어 아 깜짝 놀랐어 게임빈 댄스